노래 틀었으니까 이제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? 아 너무 좋아요 이게 뭐야 보여요? 제가 침대에 이렇게 섰습니다 아 노래가 크게 틀어야 재밌는데 요즘 이런 노래 빠져가지고 집에서 스트레스 이거 완전 풀리거든요 일어나면 너무 높으니까 그냥 이렇게 노래 하나 틀어 놓고 노는거에요 아 이게 가끔 차 안에서 스트레스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래 틀어 놓고 이렇게 막 춤 추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스트레스 쓰는 방법 소리 들리면서 놀면 된답니다 진짜 신나게 놀 수 있는데 아직 몸이 덜 풀려서 아유 저기 초콜릿 다 할려